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은 분당에서 와주셨고 한 분은 또 판교에서 와주셨네요. IBK 투자증권 판교 스택 라운지 정경민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멀리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시장 이야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20선까지 이탈한 어제였습니다. 1918포인트 종가 기록했는데요. 앞서 저희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PBR 한 배가 지지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습니까? 정경민 과장님의 생각은 지지된다라는 쪽이신가요?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상당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따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PBR 한 배라는 수준이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도 아닌 것 같고 또 추정치를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1900선이 PBR 한 배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좀 더 나아지리라 보시는지 아니면 좀 밑쪽으로 열어두고 계신 건가요? 일단 9월 25일부터 어제까지 지금 이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양상을 좀 징글징글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큰 의미 없는 1950선 정도의 기술적 반등 정도만 좀 막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고 지수는 1900선 저점 테스트를 거치는 기간 조정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흔하고 또 뻔한 것이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빠르면 내년 이맘쯤 미국 금리 인상이 예측이 되면서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즉 큰 그림에서 보자면 달러의 강세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도 그 달러로 표시된 자산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는 40거래일을 코스피 지수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슷한 뉘앙스를 강한 여계 관계로 보이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엊그제 금리 인하를 통한 원화 가치는 하락을 보인 반면에 강해지는 달러 가치가 엇갈리면서 근본적으로 자본시장 내에서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그런 시점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쯤 되면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신문방송을 할 것 없이 나와서 합창에 가깝게 하는 얘기가 PBR 한 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900선은 든든하니 이제 베팅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900선은 숫자가 주는 그냥 마디일 뿐이지 큰 의미가 있는 지점도 아니고 PBR 한 배 수준도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겠고요. 다만 언급을 좀 해주셨듯이 외인의 매도 강도가 살짝 약해지면서 단기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와 시총 중상위권 종목들의 매수가 조금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잠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조금은 기대해볼 수 있다. 그 대신 저점 테스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PBR 한 배에 좀 집착하기보다는 현재를 좀 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김 의원님과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십니다. 동의하시죠? 네. 반전 신호가 없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어제 외국인들이 뭔가 매도를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매도를 줄인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도는 지속되었고 IT 종목에 산 걸 느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총액만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였는데 현대차가 4% 빠진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 기조를 하나도 바꾸지 않았고 의외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매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조금 정체된 양상으로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하다가 어저께 비교적 매수의 폭이 커진 거죠.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 매매 움직임은 기존에 변하지 않은 가운데 IT 종목을 가지고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IT 종목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합쳐도 시가 총액 비중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를 조절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 매매는 어저께 매도가 준 것이 아니라 종목 정도로 산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의 현재의 기간 조정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추가적으로 설정하기 전에 쉬어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방향성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전 모르겠거든요. 모르는 걸 답을 내놔라라고 얘기하면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밖에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11월 초반까지의 시장 움직임은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정책이 나와서 오르든 아니면 실적이 정말 좋아져서 오르든 아니면 뭔가 다른 모멘텀 정말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오르든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면 아예 시장 보지 마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일단 양쪽 두 분한테 좀 얻어맞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초점합니다. 그럼 현대차 이야기 나오셨으니까 해봐야겠어요. 3인방이 어제 줄줄이 하락하면서 또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추가 하락 더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변수 좀 확인하고 갈까요? 사실 다소 예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봤는데 이 정도일 줄은 좀 몰랐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비자발적 장기 보유가 될 것 같고 단지 주가가 많이 빠져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관망하시고 매수를 좀 보류하시는 걸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밤길 조심해라.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좀 뻔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하는 제조업의 입장에서 국내 내수 소비자들한테 지금 상당 부분 좀 외면을 받고 있고요. 또 점유율도 크게 하락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가격, 품질 모두 해외 제조사들한테 밀리면서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형국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는 필연적으로 주력 모델의 판매 추이와 그 기업의 성과가 가장 높은 연동성을 보이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는 사실은 현대차의 소나타가 길거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표를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는 현대차의 주력 모델인 소나타의 월별 판매 추이인데요. 지난 5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율의 차이에 의한 판매 저조인지 제품 자체에서 오는 비교 열의인지는 몰라도 냉정하게 보면 다시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시적 환경도 부정적인 이유가 좀 되겠고요. 소위 비빌 언덕이었던 국내 내수 소비자가 완전히 등을 돌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이라 하겠습니다. 기아차 역시 비슷한 이유, 비슷한 궤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현대차나 모비스보다는 비교적 선방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기업 특성상 영업 레버리지가 워낙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현재 이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주가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소 시청하시기에 불편한 말씀을 계속 돌직구로 드리고 있는데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막연하게 반등하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보다는 환율과 판매량, 실적 등 중요 변수를 통해서 돌다린을 두드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뭔가를 사거나 아니면 주가가 빠지는 것 등 뭘 해도 기대 이상인 현대차입니다. 그럼 이제 SK하이닉스 전략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한 4%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상승권력으로 돌아오는가 기대감이 있는데요. 주목할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사실 시총 상위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눈에 띈 종목입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지수 방어의 거의 대장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강한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IT이고요.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오는 그런 반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상보다는 좀 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전적으로 반도체 가격 반등에 힘입은 결과인데요. 굳이 이 시간에 모바일 디레미니 랜드니 메모리 하는 얘기는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여 일부 공급 초과 우려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도 5만 원 이상에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표를 하나 보시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꾸준한 수요가 견인하는 반도체 가격의 점진적인 강세로서 동사의 실적에는 그만큼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시장에서도 내년에 5조 후반 심지어 6조까지도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하락 원인이었던 랜드 부분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면서 영업 마진을 높이고 있고요. 한계에 왔을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던 디렘의 경우에도 꾸준한 마진을 보이면서 동사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전고점을 간다, 회복한다 이러한 의미보다는 국내 시총 상위 대형주 중에서 약간 군계일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최소한 내년 상박기까지는 순항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의 전망은 성수기인 4분기와 내년 1분기 그 실적으로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IT로 좀 쏠렸다고 하셨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신제품에 들어가는 디렘의 사양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텔의 실적 전망에서 의외로 PC 쪽은 계속 부진할 거라고 봤는데 PC 쪽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잘 팔렸고요. 그다음에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버전업 이런 것도 분명히 작용을 했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적인 의견은 같은데요. 단기적인 의견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은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매물이라든지 또 뭔가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여전히 흔들리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SK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SK 하이닉스의 장기적인 시각이 긍정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꼭 듣고 싶은 건 정경민 과장님의 관심주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 관심주는 휴원스입니다. 단기적으로 아니더라도 담배가 인상에 발맞춰서 중소 제약주, 제약업종에 상당히 좋은 훈풍이 불고 있고요.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범중국 지역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인공 눈물을 비롯해서 국내 성형외과에서 시술되는 필러와 보톡스 등 현대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계속해서 분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를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이달 말에 해외 NDR을 통해서 본격적인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된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원스 관심주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선전략 두 분이 정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네요. IBK 투자증권의 정경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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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